안녕하세요 송경성 골프클럽 송경성 프로입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드라이벌을 잘 치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연습장에서는 드라이벌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칠 수 있지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여러 번 칠 수 있지만 필드에서는 여러 번 칠 수가 없잖아요 자 일단 드라이벌을 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전 홀에 어프로치라든가 퍼팅을 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되게 작은 근육이 써졌겠죠 이렇게 퍼트를 작게 했을 거고 몸을 작게 썼을 텐데 그 다음 홀에 가서는 긴 클럽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탠스를 평상시만 넓게 치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에 더 드릴이 있는데 이 채를 약간 배꼽 높이 정도에 든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해주시고 똑같이 드라이벌을 쳐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드라이버 샷을 구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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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